아리용 밥을 먹여주자 밥주세요 네 네 왜 안가실까요 기름을 넣어주자 기름은 셀프주유소에서 여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어허 한 이정도 여기서 기름을 넣어봅시다 일단은 시동을 끄고 키를 뺍니다 주유구를 살짝 열어주고 또 꼭 또 꼭 으로 적어있으면 자 일단은 시발유 어 나는 신용카드 주유금액이나 주유량을 카드가 한번 넣어봅시다 일시불로 할거고 아 아 아 카드 넣어주고 보너스 카드를 읽어주세요 보너스 카드를 읽어줍시다 어휴 아 아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됐나 노란색 노즈를 줄이고 주유하세요 주유하라고 나오면 어이구 기름을 넣으면 되는데 요거를 빼서 이 구멍에 어이구 뭐 흘렀어 깊게 넣어주고 여기를 잡고 여기를 이렇게 밀어놔줘요 고정이 되거든요 아 아 아 얼마야 정량 정량 정액 주유가 완료될 때까지 여기서는 조심해야 돼 멈췄으면 딸깍 멈춘거거든요 여기서 살짝 조금 살짝만 해가지고 이거를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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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요 이렇게 근데 많이 안 들어갔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털어주고 털어주고 걸어주면 뚜껑 닫고요 키를 빼주고 영수증을 확인하시겠지요 영수증 아 9,000원 들어갔네요 9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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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2만원 일단 12만원 했는데 취소됐고 9,000원만 결제가 됐다는 거 쓰레기 쓰레기통이 없어 여긴가 이제 다시 시동을 켜고 이제 다시 시동을 켜고 뷰를 했으면 연비 리셋을 한번 또 해주고 314 탔네요 리셋해주고 3,700km 탔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아아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갑시다 집으로 가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? 어 여기도 신호가 생겼구나 아 저기 터널 뚫리면서 오케이 오케이 참 쉽죠잉 밥주기 참 쉬워요 아리용 밥주기 미션 성공 아 바이크를 좀 더 일직선으로 세워서 넣으면 더 들어가겠네요 근데 기름은 이제 여러번 넣다보면 내 눈금 내가 넣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넣으시면 돼요 저는 어떻게 보면 바늘이 한 칸 정도 있을 때 그냥 만원 정도 넣으면 될 것 같더라구요 지금은 어정쩡에서 그냥 중간에 기름을 넣었어요 어정쩡 케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와 이정도 상이라 정말 이거 시원합니다 현 좀 쇴샨 쇴샨 쇼 몬클러가지 몬클러지 아 유성님에게 배운 아 유성님한테 배운 아니라 유성님의 영상을 보고 배운 조속에서는 클러치를 써주는게 좋구요 어느정도 이제 속도가 붙었다 그러면 보였나? 클러치를 안쓰고 미스 났고 그렇나요? 모르겠네 바울 할때도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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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